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40만원에 안착을 해주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게 지금 갖는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지난번에 계속해서 제가 40만원만 오면은 주가가 올랐다가 떨어지고 또 올랐다가 떨어지고 이걸 반복을 하다가 여기 지금 39만6천원에 이 빨간색 줄을 딱 거놨어요 며칠 전부터 여기를 종가상 돌파한 자리 하루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5만에다가 그린수소 독점개발 사업권을 확보했다 요 뉴스가 터지면서 이날 21선에서 반등하면서 종가가 자꾸 윗고리를 달고 밀리지 않고 버티는 모습이 나왔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40만원을 돌파한다 이 얘기를 갖다가 이날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전일에 전일 영상에서 요렇게 5일선 위에서 거래량이 줄어든 거래량이 딱 줄어들었죠 거래량이 줄어든 요런 단봉의 은봉이 나오는 것은 예 항상 장대 양봉 다음에 눌림이고 그 눌림이 있구나 가지고선 또 한번 멋진 상승 랠리가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오늘 장중에 40만원을 돌파하면서 40만 7천원을 오늘 고점으로 만들고 종가가 밀리지 않고 40만원에 안착을 하면서 드디어 40만원을 탈환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는 최고점이 43만 6천원이에요 자 중심선 요 핑크색선이 중심선인데 요 중심선 부분까지 주가가 짝 하고 눌림이 왔죠 21선과 61선을 밀집시켜 놓고선 예 61선 따라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40만원을 안착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43만 6천원을 돌파하기 위해서 7월달에는 또 한번 신고가를 낼 그런 자세를 만들어주고 있다 포스코홀딩스가 과거에는 철광으로 갔단 말이에요 철광주로 그런데 지금은 2차전지 종목으로 간다 포스코홀딩스의 최고점은 어디냐 여기입니다 76만 5천원이었어요 바로 2007년도 이때 우리나라 지수가 최초로 2천포인트를 가면서 단군 이래 최고가를 쳤던 적이 2천포인트를 처음 넘었던 적이 바로 2007년입니다 이때는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지수를 땡기면서 포스코홀딩스가 이때 시가총액 2등 삼성전자가 항상 1등이었고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갔었던 적이 바로 이때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전세계적으로 철광산업이 좀 지지부진하게 되면서 주가가 15만원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40만원을 회복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76만 5천원 여기까지 상승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다 아직 이만큼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 이 소리입니다 이때도 올라갔었는데 지금 이제 2차전지 새로운 사업으로 신사업이 이제 포스코홀딩스에서 또 한 번 미래에 대한 먹거리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퓨처엠 또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또 포스코그룹주들이 2차전지 사업을 점점 확대하면서 점점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어떻게 보면 다른 종목에 비해서 다른 2차전지 종목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말에 나온 삼성증권에서 나온 포스코홀딩스 리포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목표 주가를 47만원으로 해놨어요 47만원으로 해놨는데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이상으로 가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포스코홀딩스의 7월 이후에 행부입니다 해외 리튬 자산을 가진 국내 유일한 기업이다 맞습니다 이게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는 또 한 번 아주 멋진 무기를 갖게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2023년 10월달 그리고 2024년 2월달 광양에 수산화 리튬 1, 2공장 4.3만톤 그 다음에 2024년 4월에 아르헨티나 수산화 리튬 공장 2.5만톤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자 요 소식이 또 있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주가는 한 포인트 또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누가 보더라도 주가가 올릴 수밖에 없는 요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죠 자 테스트 기간 등을 거쳐 공장 완공 후에 6개월에서 1년 뒤에는 본격적인 상업 생산 및 실적 기여가 시작될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돼요 6개월에서 1년 동안의 기대감이 주식은 기대감을 먹고 사는데 이 기대감이 포스코홀딩스만큼 짱짱한 기업도 없죠 자 그래서 생산 측면에서는 목표 수위를 달성하고 제도 측면에서는 아르헨티나의 IRA 수혜 여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서 긍정적 결과가 도출 시에 장기 리튬 확장 계획이 가치 제고를 더 이끌 것이다 요렇게 아주 멋지게 리포트를 써서 올려놨네요 자 그래서 삼성증권에서도 지금 이번 주 추천주로 올려놓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기술적으로 더 갈 수 있는 것은 요겁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아주 이쁘게 요 21선하고 61선이 우상향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요 2평선이요 계속해서 싹 올라가면서 21선이 요기 빨간선 있죠 요거 39만 6천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라인입니다 이 라인을 돌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주가는 전고점인 43만 6천원 있죠 여기를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서 전고점 돌파는 항상 이런거에요 조정을 받잖아요 조정받고 쌍바닥 만들고선 올라서 요렇게 수평으로 조정을 보이면은 또 한 포인트 올라요 오른 다음에 요 위에서 바로 올라가는게 아니고 올랐다가 횡보를 박스권을 그립니다 그러면서 박스권 그려놓고선 전고점 돌파해 그리고 돌파한 다음에 또 박스권 그리고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올라가요 그렇게 올라가기 위해서 딱 하나가를 그러면 차트가 그렇게 가는지 안 가는지 초보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볼 수 있는게 뭐냐면은 요 핑크색선 요거 있죠 요게 중심선이라고 부르는건데 요게 지금 이 포스코홀딩스를 보면은 중심선이 어떻게 가고 있어요 요렇게 계단식으로 계단 모양으로 요렇게 요렇게 올라가고 있죠 요번에 조정을 이렇게 받았을 때도 계단식으로 이렇게 내려갔어요 아니면 요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갔죠 여기서도 그죠 계속 올라갔죠 조정 중에서도 올라간다는 얘기는요 추세가 상승추세에요 그래서 중심선을 이탈하지 않고 위에서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기간 동안에 중심선 위에 있다면 상승추세니까 앞으로 반등이 나와서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됐을 때는 바로 매수에 아주 강력 매수의 자리고 그리고 나서 한 포인트 올랐죠 그리고 지금 이제 횡보를 거친 다음에 반등을 주기 시작했죠 이렇게 나오는 반등은 떨어질까요 아니면은 계속 올라갈까요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 이거에요 왜 박스권을 그리는 이 자리에서 지금 뭐를 했어요 예 바로 매집을 했다 이거에요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쉽게 떨어질까요 웬만하면 안 떨어져요 떨어져도 이 자리를 갖다가 지지를 합니다 즉 21선을 지지하게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더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포스코 홀딩스가 가면은 또 하나 움직일 수 있는 게 뭐에요 포스코 퓨처엠이죠 자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도 딱 올랐다가 내렸을 때 중심선 정확하게 찍고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21선을 다 옆으로 묶어놓고선 횡보하고 있죠 이렇게 횡보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게 됐을 때는 추가적인 랠리가 더 크게 나올 수 있다 지금 그러한 자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전고점까지 왔을 때 이렇게 이렇게 막 왔잖아요 와가지고 바로 이렇게 딱 뚫으면은 뚫을 수 있을까요 아니 힘들어요 전고점 근처까지 왔을 때는 네 여기서 나오는 매물 압박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때는 요 나오는 매물을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거래량이 더 이상 나오는 게 없는데 주가는 자꾸 옆으로 횡보를 해 그러면은 매도 물량을 다 받아주는 거예요 다 던져라 내가 받아줄게 그렇게 하고 나서 주가를 끌어올렸을 때에 매도 물량 없이 올렸을 때에 진정 랠리를 갖다가 더 보일 수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 중심선이 밑으로 꺾이는지 위로 꺾이는지 그것만 보면은 위로 꺾인다 아 얘 계속해서 더 추가 상승을 할 수 있구나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심선을 초보자분들도 추세를 알기 위해서는 중심선을 꼭 차트에 설정을 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중심선 만드는 요 자료를 열심히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어요 유튜브에는 다운받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한 분 한 분께 열심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 쪽에다가 중심선이라고만 딱 써서 보내주시면 요 중심선 설정하는 거 요 PC버전은 노트북이나 여러분 컴퓨터에다가 설치를 해서 볼 수 있고요 자 모바일 버전이 있어요 스마트폰 앱에다 깔아서 스마트폰 앱에다 깔아가지고선 여기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을 다 드리니까 초보자요 언제까지 초보자겠습니까 2분만 딱 2분만 보시면 아주 쉽고 간단하지만 심플하지만 강력한 요 중심선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해서 여러분들도 꼭 차트에 놓고선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홍주식의 VIP 회원님들은 중심선 갖고 어떻게 수익을 냈냐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수익을 냅니다 자 홍주식 VIP 회원님들만 따로 보는 내일의 기법주라는 영상입니다 요 영상은 제가 하루 전날 미리 내일 할 것을 딱 적어서 보내드려요 자 요 중심선이 왔으니까 이 가격에서 중심선 부근에서 매수 딱 그러면 그 다음날 그 가격이 와서 수일 내에 또 멋진 반등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장중에 상한가까지 가는 요런 반등인데 자 중심선에서는 요렇게 반등이 잘 나온다 요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홍주식 회원님이 또 요렇게 수익을 짱짱하게 내가지고 인증샷을 올려주셔서 여기다가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 크리스탈 신소제도 중심선에 이렇게 왔어요 왔어요 그죠 중심선 왔을 때에 또 요렇게 딱 요기 왔으니까 또 반등이 잘입니다 라고선 하루 전날 영상에서 보여드려요 그랬더니 예 말씀드리고 나서 다음날 또 24% 그 이후에도 상한가까지 가는 요러한 멋진 반등이 나와 좋습니다 역시 중심선에서는 반등이 짱짱하게 나오니까 요 중심선은 여러분들이 꼭 설정을 해서 차트에 놓고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포스코 퓨처엠 또 포스코 홀딩스 7월달에 또 멋진 상승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애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